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점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토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홍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학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의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 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 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발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